지금 신문마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중심의 그런 국회가 지금 이제 폭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 야단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 천하 가 열린 거지 않습니까 뭐 얼굴마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굴 마담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거의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재명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희망을 파는 거 희망을 세일즈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제가 할 수는 없거든요 이재명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이 무슨 큰일 났습니까 다 장악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장악을 다 한 겁니다 그게 뭐 검찰이 기소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판결을 끌면 되니까 헌법 제83조가 어떻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인연 있는 이제 그런 파워를 쓸 수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뭐 선거가 공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게임이 다 끝났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서 이제 현재 뭐 신문들이나 이런 데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전국을 착하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의 키워드가 이재명 천하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잡다한 이야기들 그걸 또 그걸 뻥튀기해서 여러분들 내보내는 그런 방송들 그 하단에 있는 기저에 있는 핵심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낙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핵심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인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나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거의 신뢰를 둘 수가 없으니까 영일만 여러분들 가스전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권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각자가 알아서 잘 사는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거니까 정청 내 아마 법사위원장입니까 하나 줄 때 그냥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라도 줄 때 하나라도 못 받겠으면 그냥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저는 일말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정해진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로 그냥 하나 줄 때 그냥 받아서 먹어라 못 받아 먹겠으면 그냥 우리가 먹겠다 이야기죠 부끄러움이나 염치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강자가 정의도 결정하고 사실도 결정하고 진실도 결정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강자가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입법 독주를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다는데 기소 마음대로 해라 이야기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판결 못 내린다 이야기죠 다음 대선까지 판결 못 내리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 일반들도 다 십시일반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재명 천하 변경할 수 없는 그 이재명 천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상 헛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인 칼럼 가짜인 주장 가짜인 논평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장식하고 있는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나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리나 주장이란 것이 그야말로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 만세인 거죠 그 하단에 있는 이재명 천하를 만들어내는 근본에 대한 것을 직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겠습니까 정청 내 의원이 하나 줄 때 그냥 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입 닥치고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줄 때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너희 한 100석 이상 만들어줬잖아 그냥 하나 줄 때 그냥 받아 먹으라 이건 거죠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이제 본인 이야기로는 의료개혁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이재명 그런 게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 문제만 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 예상과 달리 대형 병원들의 이제 경영난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거 이거 이제 진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그런 기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기싸움에서 절대로 이번에 우리가 밀려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강공책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하나 이제 골칫거리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이제 휴학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총장들에게 휴학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아마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게 다 이제 이해당사자들이 제가 볼 때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 같아요 전공의 문제만 그렇게 해결이 되면 무난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파 만파 형식으로 확장돼 가고 그리고 17일 18일에 걸쳐서 이제 휴진 같은 부분들이 대학병원에 이제 교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여 있는 것을 지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이제 똑똑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접하는 그런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엉털인지 어느 놈이 되든 별로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걸 다 잘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본인 것을 잘 챙기지 않으면 항상 권력이란 것은 등을 쳐서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믿을 놈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너를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한국 정시를 떠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11조 정도를 팔고 8조 미국 주식을 산 상반기에 한국을 팔고 그냥 미국을 사버리는 겁니다 뭐 애국심이고 이런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고민하는 거고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상장지수펀드 ETF도 한국 거는 거의 팔리지 않고 원래 미국이 여러 회사들이 파는 ETF 물론 수수료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연 수수료 운영 수수료를 0.35%를 미국에서 받는 그런 펀드가 한국에서 0.45%니까 그걸 이제 뭐 다 이제 정보가 공개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IT 기기들을 그냥 잘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거죠 한국 팔고 미국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의 한 단면인 거죠 그냥 뭐 왜 젊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야지 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다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이제 해리덴트라고 특히 인구 문제하고 경제성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그동안 계속 쏘은 작가이자 이제 경제학자인데 해리덴트가 미국의 정시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시가 이제 90% 정도 대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견해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드리는 것이 사람이 이런 고정관념을 참 탈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세대는 주로 땅을 이제 돈을 조금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깨인 사람들은 주식을 조금 주식을 해가지고 돈 크게 버신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하던 분들은 돈을 좀 벌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코인 이게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니 비트코인이란 실체도 없는 것이 어떻게 1억을 육박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정말 황당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드디어 이제 가상화폐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가상화폐 시장도 텀텀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승력이 없이 그냥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